우리 몸에 좋은 가지, 오늘은 가지튀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시죠? 가지한테 한번 화풀이 한번 해봅시다. 가지를 아주 인정사정없이 두들겨줍니다. 가지가 부드러워져서 아주 잘 찢어집니다. 가지를 쪼개 놓은 것을 감자 전분 4큰술을 넣고, 흔들어 줍니다. 여기서 굵기 잘 나가는데요. 소금을 먼저 넣으면 물기가 들려서 잘 안되는데, 감자 전분을 먼저 넣고, 고운 소금을 넣으면 잘 섞입니다. 지금부터 튀김을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율을 넣습니다. 튀김온두를 재볼 수 없으니까 젓가락을 넣어봅니다. 젓가락에 보글보글 기름이 끓어오르면, 튀김을 하면 딱 맞습니다. 고운 소금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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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변하면 튀겨진 겁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도 잘먹는 마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녹말 1큰술 넣고 물 150ml 넣고 풀어줍니다. 이번엔 네모난 개를 반 자르고 즙을 짜줍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3큰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져놓은 마늘을 넣겠습니다. 달달 볶아줍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1큰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녹말 소스를 넣겠습니다. 익혀줍니다. 달달 볶아줍니다. 불을 끕니다. 설탕 2큰술을 넣겠습니다. 사과식초 2큰술을 넣겠습니다. 기후에 따라 식초를 가감해도 좋습니다. 후추도 약간 뿌려줍니다. 보여지지 못했는데요. 레몬즙 짜는 것도 넣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영 이집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